오늘은 여기 부안 또 해로질 하러 왔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어? 퀘스천으로 하게 왔는데 오늘은 오늘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 나갈 건데 일단 오전에는 낙지 소라 이런 거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조과가 좀 괜찮아서 일단 오늘은 낙지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조금 타겠다 잡힐라나 모르겠네 일단은 낙지 잡으러 지금 저 포함해서 오늘은 4명이서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물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슬슬슬 나가면서 한번 돌 뒤집어 보고 그러면서 잡으면 될 거 같아 어? 소라는 어디서 나와? 어? 소란 잡으신구나 하.. 너무 맛있어요 아우, 조금 일근이 큰 거 있네 어구, 조금 일근이 큰 거 있네 아구, 조금 일근이 큰 거 있네 어구, 조금 일근이 큰 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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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